제가 시장 시절에 온양원천역광장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저런 식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동대구역에 대해서는 유독 다른 기준을 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국가철 동단지사장입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역광장에 다양한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네. 그 조형물들을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설치를 하죠? 건설사업 중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철도시설 운영자인 코레일 아니면 또... 그러니까 협의 없이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용산역이 상징적으로 보면 과거에 일제강제징용노동자들이 열차를 타고 출발했던 그런 상징적인 곳이라 그곳에다가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지금 권립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협의가 안 된 거죠? 당시에 노동자상 설치를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승객들 이동 동선과 겹치고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 이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흔한 이유죠. 얼마 전 오세훈 시장도 지하철에 있는 독도 상징물을 그렇게 동선에 불편함을 준다고 해서 없앴는데 이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과태료, 변상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더라고요. 1250만 원 정도. 지금도 현재 계속 부과 중이죠? 네. 지금 불법으로 또 무단으로 설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위자산법에 따라서 변상금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산역과 대구역, 동대구역 중에서 유동인구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동대구역이 서울역에 이어서 전국 2위의 이용률을 보인다라는 보고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도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용산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왕래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왜 이런 기준을 준용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동대구역 광장 같은 경우는 아직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이고요.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한 소식은 대구시 자체계산입니다. 관리 위탁만 했지 그것에 대한 소유는 여전히 국가 소유이고 그곳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시장 시절에 온양원천역광장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공문을 보내고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런 식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한다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 전혀 없이 마찬가지로 온양원천역도 아산시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했습니다.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동대구역에 대해서는 유독 다른 기준을 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동대구역 데크,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법상, 철도건설법상 아직 중공이 되지 않은 달리권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설계가 없었던 시설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눈 감고 있었던 것 자체가 직무 6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용히 남모르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SNS를 통해서 떠들썩하게 소문 내놓고 진행했는데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부 지역분들이 눈 감고 있었어요. 이거 증거 6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시설 자체가 대구시의 자체 예산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 시민들이 선금으로 거둬서 소녀상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말씀은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기관의 문제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불법 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저무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중공 이후에 철거하실 겁니까? 정산 중공 이후에 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이후에 할 게 뭐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고요. 건설 과정에서의 관리권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리가 끝나고 중공이 된 이후에 저희 국가철도공단의 권원이 넘어왔을 때 그때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을 용산역 강제국 지문 도전자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적용한 기준을 똑같이 조정시킨다면 이 사안을 들어맞지 못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 들어서 왜 이럴까? 얼마 전 8개월 반복절 행사는 우리가 부출될서 소녀상에 대해서도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공공이 다니는 장소에 유편을 줄 수 있다라는 일으로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인 불안이 많은 것이며 불구하고 이로저로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그런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공유산 관리국에 명확히 나와 있는 대로 철거와 눈에 행정된 지점을 실시할 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중공 처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하겠고요. 중공 처리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적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대구역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동대구역은 역광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냥 평지의 광장이 조성된 게 아니라 밑에 기차가 다니고는 길 위에 고가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 소유권이 철도공단 거냐 대구시 거냐라는 게 불명확해요. 그 부분들을 자료로 정화하게 판명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서로 주정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부분들을 개체해서 광장을 지금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동대구역 광장공사도 아닙니다. 교통광장공사로 지금 하고 중공허가 떨어지면 이걸 대구시 소유로 할지 아니면 한국철도공단 소유로 할지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중공허가 아직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광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논의를 계속 정화한 논의를 하려면 법적으로 그러면 동대구역에 있는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광장 이 부분들이 한국철도공단 소유인 국유주인지 국유재산인지 아니면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자료들을 제출을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우리가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금 추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금 간사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지금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여기서 또 한숨 쉴 수도 없고 내가 이제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철도시설공단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 기능에 이런 조형물을 대구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치했을 때 철도시설공단하고 과연 협의가 됐느냐 협의가 안 됐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국가나 철도시설공단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이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사님 말씀은 대구시의 권한이 있다는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구시의 권한 밖에 일을 했다. 대구시의 권한 밖에 일을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오늘 보고서도 이렇게 했지만 그냥 두둔하는 것으로 일관해서 이거는 책임을 져야죠.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라면 법적으로 검토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보고서에 쓴 것처럼 나중으로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으로 미루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한 권영진 위원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권위원님 질의 시간에 다른 각도에서의 질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료 의원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의 얘기가 아니지 않나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여쭙고요. 이거 가지고 제가 길게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delivered. 여기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번역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지 안찍지 않았습니다. 한다ー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아멘